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여우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여우와의 명령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명제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점목이 어린아이가 유창한 말을 하기를 기대한다거나 뛰어다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부모의 무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넘어집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삶의 자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와 기다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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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올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다윗의 인내와 기다림이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서 쓰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올가스의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부넬이 세웠던 이스보셋은 베냐민족 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연하나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왕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현재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인 상태이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다 전에 곧 사올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이 죽으시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이 사우랑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왕이 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였다면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모예라 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이당의 헤브론에서 여우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쨍하고 햇들 날이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림의 달인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허무 맹락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고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그 꿈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어도 여러분 씨앗 심은다고 다음날 파봐봐 안 된다 심어놨으면 주여 하고 기다려야죠 그럼 싹이 난다 그럼 다시 또 뽑아봐 죽지 또 기다리면 어떻게 줄기가 자란다 이파리가 난다 나중에 좁쌀만한 열매가 맺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이시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요 서른 살이었습니다 다이시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이시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다이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전에 무려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급히 응답되고 속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하나님 뜸을 드려요 이런 밥도요 뜸을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뜸 드리는데 전문가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다녔던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요셉도 17세에 팔려버리죠 노예로 감옥을 전전하잖아요 인생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30세가 되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수직 상성에서 애굽의 넘버터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걸 갖지 못하면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예라 5장 6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섰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보수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져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보수 사람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산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뭐라 했다? 다윗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사모예라 5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목사도 하나님 앞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잖아요 너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봐라 내가 네 삶을 책임질게 네 가정을 축복할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단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한 뜻이 돼서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는데 이걸 누가 깨달았다? 다윗이 깨달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인생에 막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라고 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 파란 글씨 다 믿지구라고 다윗이 알았더라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제진이가 알았더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아는 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순교자들이 사자 밥이 되면서도요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때 되면 죽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 때 되면 다 죽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제일 복된 게 뭐냐고 어제도 조용민 성도님 위로의 배를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만으로 48세 시더라고요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백세까지 살면서도 예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짧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분명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지 꾸역꾸역 오래 살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그래도 오랜 살 살아야 되겠지 어느 날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정말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둘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단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단임 목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강경제일교회 단임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나를 이 교회 장로로 세웠구나 건사로 세웠구나 집사로 세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게 그냥 아주 열불나게 일하는 거지 어제도 저녁에 건사님 두 분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봐 그 주인공을 내가 딱 찍어가지고 올려놨지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 앞에 당장 인생의 환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 죄로도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야 따라오겠다 다 지나갑니다 아멘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다 지나가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끝까지 누구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사모예라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요 13절 다윗은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두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더욱 많아진 것은 당연하겠죠 사모예라 5장 17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다윗이 기름붐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30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사모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역사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에 가득히 메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에 임해하는 상황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면 그런 테스트가 꼭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또 우리 성도들도 테스트 해보잖아? 간보잖아 이번에 온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딱 테스트하잖아요 그렇지? 다 알지 내가 내가 모를 것 같아 얼굴에 써 있어 지금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지금 벌써 얼마나 됐는데 말이 블레셋과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나와요 정말 아 왕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이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우랑을 도와서 전쟁에 임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다윗의 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의 평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위급할 때 우리 신앙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난다고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파란 글씨에 미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미칠 것이오 사랑하는 성들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다윗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항상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란 말이에요 자동차 사시는 분들 제가 늘 가르쳐주는 기도가 5초 기도라고 운전대 잡으면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저 운전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짧은 5초지만 그 5초가 5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함블런가 보세요 교통사고 영상 난 거 보라고 정말 웃깁니다 사람이요 살고 죽는 게 진짜 이게 순간이에요 찰나야 찰나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다윗은 발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곳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에라 5장 23절로 가보세요 사무에라 5장 23절 다윗은 다시금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을 때 언제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때 언제나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소리로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다윗 목사도 그런 거야 다윗 목사도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사실 성경 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이런 큰 일을 사실은요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교회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다윗 목사가 여러분 신경 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속 좁게 생각하지 마라 누구한테 어떤 걸 시키고 누구한테는 어떤 걸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 속 좁게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제일 그게 싫어하는 거라 그러잖아? 예를 들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을 때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 얘기하잖아 그 품에 있었던 게 누구야?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할 때 쓰임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여호와께 여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개바에서 개세를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불레색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로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 보면 정말 개인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감독 눈 밖에 나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 합력할 줄 모르면 감독은 그 선수 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왕 신앙 생활하면 쓰임받는 목사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여기서 30세가 왕이 되었다면 이 당시 나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60, 70세가 된 겁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50세인가 그렇더라고 45세인가 50세였더라고 조선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회갑 잔치 크기 했습니다 왜요? 회갑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런데 요즘 회갑 잔치 한다고 해봐 욕 바가지로 먹지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알아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그런데 적지 않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사메이라 5장 19절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리셋과의 첫 전쟁에서 여왁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블레셋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을 때 다윗은 여왁께 여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뽕나무에 소리가 나거든 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아요? 23절 보세요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여왁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대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만 재미있는 모양이네 이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까지 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던 기쁨으로 주방에서 밥할 때도 찬양하면서 불려야지 막 그냥 칼이 막 날라다니면은 그 밥 먹는 사람 얼마나 언치겠어 기뻐하면서 뭘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깨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